주동연 낚시의 시작 주동연 낚시에 임의생각 행군견을 흥보신세 흥보신세 이삿짐을 챙겨 이삿짐을 챙겨 지고 다 되고 왔다 동료 다만 통한 달도 달리 쓸메져 잘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다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연습을 하던 롤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제 연습법이랑 참 비슷하거든요 제 연습법이랑 참 비슷하거든요 제 연습법이랑 참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영이 방만 조용한데 제 연습법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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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신사 고향 이별이볕에 당국 잿빛죽 잿빛죽 정식육대 찬측령 가구덕구 백개수리 앵글 귀로만 한단 뼈꼬리 소리로 릴로 뼈꼬리 소리로 릴로 뼈꼬리 소리로 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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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! 네 안녕하십시오 날씨 너무 더워서 여기 뭐더라? 구덩이 실제로 보니까 아주 아담하고 소녀스러운 느낌 로봇 그의 너무 좋은 것입니다. 그리고 그의 최고의 높은 전문점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도 한번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이 많은 지식으로는 제 테크닉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아나 돈아 아나 돈아 프랑스인 맞아요? 너무 잘한다 돈 벌러나갈 때 나 좀 데리고 나가 그럼 배달 힘주고 시작 배달 힘주고 시작 미진 씨는 애원성이 있다고 할까? 그 소리에 개면 성음이 상당히 힘을 받으면 힘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를 배달을 배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를 배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를 배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할 때, 이 일을 전혀 모르거나, 그것도 저에게는 나라에 맞춰서 저에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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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을 먼저 전국에서 한국에 맞춰서 한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 나라가 정지옥수옥수에 의해서 저녁에 가게 가게 된지 그 어느 날 남은 중장에 가르침가 다지가 그녀가 다지가 저녁에 가게 예전에 그는 사람은 그때까지는 iii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습이지? 네 앵도 앵도 한 번 더 앵 앵 빨리 붙여버리고 울에 붙인 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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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단위는 너무 재주가 많아서 재주를 믿고 소리를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죠. 어렵다. 미련 투미처럼 소리를 한없이 끝없이 해나가는 것이 제가 요즘에 워낙 활동도 많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사실 소리꾼으로서 딱 소리에 집중해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.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끔 실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죠. 소리하는 사람으로서